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입니다 정말 더운 여름 이겨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이제 가을도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멋진 곳곳이 전국가회제를 우리 이곳 시흥땅 비둘교군에서 개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출연진분들도 번선에 진출한 분들도 정말 훌륭한 가수님들이시지만 또 초대 가수님들 또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우리 가요제 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시장으로 쓰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